자 그러면 정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어볼까요? 네 자 솔로 아티스트로도 첫 발레듬 랜님이 드디어 오늘 앨범이 시작됐습니다 마무리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워치포즈로 또 함께 포토타임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자연스럽게 오른쪽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공개됐던 모델사투로 영상에 보도록 많이 기대감을 정말 많이 모았는데요 네 또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에는 영상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쪽에도 계시고요 네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네 영상기자님들도 쫙 한번 왼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트 가볼까요? 네 좋습니다 하트로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하트 네 사랑을 가득 담아서 네 가운데로 이동하고요 오른쪽까지 그리고 뒤에는 영상기자님도 한번 네 하트로 네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약간 시크한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? 네 자 가보겠습니다 정면 부탁합니다 자 시크한 모드로 또 함께 포즈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자 이제 왼쪽으로도 함께 봐주시고요 네 이제 왼쪽으로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뒷 영상기자님들의 snippets 시크한 모습으로 네 다다 כי 쉬드 웨듀스 네